좀 방지하면요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개그맨 이용렬입니다 저 휴먼스토리 여기 내용 보다가 이 저 사랑의 백반이 나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하나 달았더니 그 댓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시간을 내서 밥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셔서 줄을 서 계시네요 11시 20분이면 줄 서기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들어간다고 딱 나와있네 음 여기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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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사고 날 뻔했네 됐어요 어디 가죠 우리 우리 맨 끝이 앉을까 네 맨 끝이 앉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알바문이지 네? 알바문 TV에서 봤어요 똑같이 생겼네 감사합니다 휴먼스토리에서 20대 부부가 아 3첩분씩 3첩분씩 아 네네 사회가 준다고 했잖아 아 맞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인데 나도 줄에 본 적이 있는데 동창을 싹 해볼까 하고 살짝 댓글 올렸더니 지금 보니까 좋아요가 천이야 아 야 이거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줄에는 진짜 이제 봐주시는 거네요 그럼요 댓글에 대한 아니 난 진짜 볼 생각 있었고 댓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거기 사장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먹고 거기 잠깐 들렸다가 아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시고 그럼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는 것만 하세요 네 오늘 장사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전화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약간 바쁜 느낌이네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어 도시락이 엄청 늘어서 도시락 다니라고 맨날 요즘에 아 사장님이 도시락이 많이 늘었다는데 보통 오셨던 단골들이 네 너무 웨이팅이 조금 생겨가지고 아 부상으로 많이 돌아선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만숙이에요 1인 세상 다음에 1, 2, 1인가? 그냥 1, 2, 1 그냥 1, 2, 1 그냥 1, 2, 1 어떤 게 서비스예요? 아 여기 계란으로 이거 아 아 안 나오잖아 짠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얼마야? 몇 번이에요? 저 1인은 7,000원 그렇지 구입이 같이 주고 뭐가 남아? 안 남아요 안 남아? 안 남아? 아 야 야 고객님 여기는 아 음 그냥 줄을 쓰는 이유가 다 있다 요즘은 앞으로 어떡할 거야 이 집 예정들은 할 텐데 아 아 그래 정산빨 잘 돼가지고 네 사랑이하고 같이 살아야지 맞습니다 응 저 사랑이 엄마가 눈물이 약간 글썽거리더라고 응 마음이 짠하더라고 빨리 먹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аст 또 알바 먹음 고마워요 좋다 아 진짜 대단해 주셨어요 네 다 드셨네요 네 다 드셨네요 진짜 안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이거 찍지 마 아 알바 먹음 실 계산해 주시죠 아 너무 안해. 어른이 좀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창희 엄마 동생이지? 네, 네. 집에서 봤어요. 제 선물이에요. 아, 정말요? 네. 나중에 열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으면 잘 먹었어. 가볼게요. 네. 휴먼스터리에다가 내가 댓글을 두 분께 달았어요. 사랑이 백반 해결했고 기회가 나면 나도 줄여봐드릴까요? 라고 댓글을 올렸더니 거기 좋아요 천 개를 눌렀어요. 야, 이건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가서 주문도 좀 하고 정말 나를 원하느냐 확답도 한번 받아보고 글을 하고 줄여보라고 사정하러 다녀야 돼. 3초 분씩은 문을 닫았네요. 닫았어. 영상에서 월요일마다 쉰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아, 고기마저 들려야 아주 그냥 개운할 텐데 나중에 따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주문해서 음식도 좀 사고.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갖고 있는 재능보다 150%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41년 동안 받은 사랑에 지금도 내가 그 사랑의 뒷심으로 먹고 사는구나. 지금 뭐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뇌에 띌 만한 프로그램은 떨어져 나와 있지만 지금도 저에 맞는 뭐 지역 채널의 이영렬의 찐토크라든가 방송도 하고 있고 또 여보나도 할 말 있어 라는 연극도 지방에서 간간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불러주시는 전국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엔 또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도 몇 번 하게 되고 아직까지 그렇게 바쁘지는 않지만 제 나이에 딱 맞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느껴볼 때 아, 이거는 그동안 받은 사랑의 어떤 또 뒷심으로 또 이렇게 가는구나.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말이죠. 너무 뜻깊었어요. 우연히 휴먼스토리에 댓글 두 번 이렇게 달게 되었는데 그렇게 칭찬을 많은 분들에게 받을 줄 몰랐었고 사랑의 백반 또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구독자 수도 워낙 많고 하니까 PR 많이 해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만약에 네이동음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다른 데는 몰라. 휴먼스토리는 무조건 불러주세요. 자영업자들이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은요. 사실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우리 식구입니다. 다 가족이에요. 한 집 건너면 다 내 친척이고 한 집 건너면 우리 엄마가 하고 한 집 건너면 이모가 하고 있고 가족들이 다 자영업자지. 한 집에 자영업자 한 명씩은 무조건 있다고 보면 되네요. 어쨌든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휴먼스토리 보시는 분들도 기를 많이 넣어주시고 인터뷰의 대상이 되신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휴먼스토리 화이팅 한번 해드릴까? 놀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휴먼스토리